우리가 풀 리퀘스트를 하게 되면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이 바로 충돌인데요 우리 이전 시간에 충돌을 기타워브가 갖고 있는 에디터 안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 그건 좀 제한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컴퓨터에서 Git을 이용해서 또 충돌랐을 때 Merge를 도와주는 그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충돌을 해결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내 컴퓨터에서 Git을 이용해서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우리 실험 환경을 또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일단은 Git풀을 통해서 원격 저장소를 다시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혹시나 동기화가 안 돼 있는 게 있는지를 확인했고요 3, 4, 5, 6, 7 이렇게 코드를 짰습니다 그리고 초기화를 시켰고요 다시 충돌을 발생시켜 볼게요 자 일단은 현재 마스터가 위치하고 있는 곳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다시 넘버, 알파벳, 4라는 브랜치를 만들고요 자 여기는 영문 1으로 바꿨습니다 푸시를 해야죠 그리고 원격 저장소로 가서 풀 리퀘스트를 합시다 왜 안 뜨죠? 직접 수동으로 해야죠 New 풀 리퀘스트를 클릭해서 자 우리가 만든 알파벳 4를 Create 풀 리퀘스트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스터로 가서 마스터에서는 여기는 1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국말 1로 바꿉니다 그러면 양쪽 브랜치에서 다 수정을 했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하겠죠 자 그리고 푸시를 하면 잠시 후에 충돌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게 될 겁니다 자 체크가 시작됐죠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웹 에디터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직접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이 설명도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충돌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상태로 쭉 개발을 진행하게 되면 점점 뭐랄까 충돌이 많아지게 되면서 나중에는 충돌을 처리하는 게 대단히 까다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깃에서는 우리한테 마스터 쪽에서 충돌한 것을 지금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브랜치인 넘버 투 알파벳 4 쪽으로 병합을 시도해서 충돌이 발생한 것을 해결하면서 개발을 계속해 나가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즉 우리가 깔끔한 저장소가 있다면 그 저장소에서 origin 데이터를 가져오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넘버 투 알파 4라고 하는 브랜치를 만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브랜치로 마스터의 변경상을 가져와서 충돌라는 부분을 해결해서 새로운 버전을 만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웹 에디터를 이용해서 파일을 편집해서 여러분이 충돌을 해결하는 것과 여기 커맨드 라인에 나타나 있는 이 한 줄은 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나타나 있는 마스터 브랜치로 체크아웃하고 그리고 넘버 투 알파벳 4를 마스터로 병합해라 라고 하는 이 코드는 실제로 병합을 나타내는 것이고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병합을 끝내게 되면 우리가 오픈한 넘버 투 알파벳 4라고 하는 풀 리퀘스트는 자동으로 닫히게 됩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자고요 즉 여기 있는 이 두 명령은 첫 번째 것은 충돌란 마스터를 넘버 투 알파벳으로 가져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코드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넘버 투 알파벳 4를 마스터로 병합하는 코드예요 그리고 풀 리퀘스트를 닫는 거라는 거죠 자 한번 제가 로컬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할 것은 넘버 투 마스터로 마스터를 병합시키는 거예요 git checkout 자 더 많은 충돌이 생겨나기 전에 자 이렇게 하고 뭐지 마스터 이렇게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뜨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? 자 제가 저의 헤드는 지금 넘버 투 알파벳 4거든요 거기서는 1이라고 했고 그리고 마스터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정보를 보고서 우리가 처리를 해야죠 저는 이거를 음 원 1이라고 이렇게 사이좋게 저렇게 했습니다 자 git add work.txt를 통해서 충돌을 해결했다 완료 주고요 그리고 커밋을 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마스터를 넘버 투 알파벳으로 병합했다 라고 하는 커밋 메시지가 생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을 제가 푸쉬를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의 저장소에는 충돌이 발생해 있는 상태인데 제가 충돌을 해결한 버전을 다시 올렸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충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merge 버튼을 클릭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merge 버튼을 클릭해도 되지만 우리가 지역 저장소에서 마스터로 가서 마스터에서 넘버 투 알파벳 포 를 해서 병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병합을 누르면 여기 있는 마스터는 여기 있는 넘버 투 알파벳 이후로 뭐 특별히 작업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마스터가 넘버 투 알파벳이 있는 곳으로 그냥 이동을 하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커밋 merge 커밋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해요? 패스트 포워드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한테 알려줬던 그 샘플 커맨드를 보면 no 패스트 포워드 라고 하는 옵션을 다뤘습니다 이렇게 되면 얘가 패스트 포워드건 패스트 포워드가 아니건 간에 무조건 커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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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죠 merge 커밋을 새로 만들게 됩니다 그걸 권장하는 것 같아요 깊은 뜻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패스트 포워드 상황에서도 merge 커밋이 자동으로 생기고요 그걸 제가 커밋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와는 아까는 여기 마스터가 1이었는데 어 여기 있는 넘버 2 알파벳 4 와 이 1을 공통의 조상으로 하는 merge 커밋이 만들어진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을 제가 git push를 마스터로 하게 되면 어 그 그 github가 마스터로 number 2 알파벳 4 가 병합되었다는 사실을 자동으로 체크해서 우리의 풀 리퀘스트를 자동으로 닫아주게 됩니다 자 해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merge 라고 하면서 풀 리퀘스트가 자동으로 닫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조금 어려운 얘기였는데요 음 어렵지만 우리가 풀 리퀘스트를 하는 이유는 왜 하는 거예요 쉽기 때문에 아니에요 얜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어떤 가치요 코드 리뷰라는 것이 워낙에 중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복잡성을 충분히 우리가 끌어안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풀 리퀘스트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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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